절대 톡 근처에 오면 안 되고 할로윈 그리고 여기서 할로윈 파티하라고? 아 그거 누구보다도 예뻐 보일 거야 할로윈이라고도 그냥 장난 한복판에 어떡해 너무 긴장될 것 같아 오늘 할로윈 아니야 솔직히 호텔 마우는 줄 알고 싶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기둥 같은 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건지 샤시오는 어떤 샤시오? 그냥 보통 쓰는 샤시오 아니면 창이 여기에 하나가 작은 게 있어서 환풍되는 창이 여기 있어서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화구들을 놓을 사실은 원래 디자인 회사에서는 디자인 실장 같은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구 디자인은 네가 하고 네가 하고 네가 하고 해 약간 이런 거를 이제 아들란 씨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서 아 제가요? 그런 역할을 뭘 알아야지 저희 이게 진짜예요 소매 아니에요 우리 돈은 없어도 까탈스러워요 이게 사실 부르는 게 값이에요 큰 테이블은 제가 그냥 떠올게요 한 반짜리를 제가 18만 원을 때울 수 있어요 직접 여기서 톱쇼를 좀 보여드릴게요 톱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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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고 아 너 물어볼 게 있는데 너 목공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니? 나 약간 좀 거품이 있어 지금 이게 스피커폰으로 다 나가고 있으니까 이럴 씨 큰 테이블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작이 가능해? 아 가능하지 큰 가능하지 아 테이블 정도는 가능하다 이거지? 근데 그 테이블 쓸 수 있는 거지? 막 흔들흔들하고 이러는 거 알지? 약간 흔들릴 수 있어 아니 그러니까 천국 만마죠 사실은 그러니까 수기는 조금 더 하드한 일을 할 줄 아는 친구고 제 손발이 되어질 친구 인테리어랑 자금 이렇게 하려면 요즘 1억? 요즘 1억 정도 들더라고요 전체 예산은 저희가 지금 굉장히 적어가지고 한 3천 원, 5백 정도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중 씨가 18만 원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별을 믿고 살게 될 거 아닌가? 다시 왔다 오세요 슈가 그냥 18만 원을 포기하는 거 어때? 여자가 9만 원을 못 했었으면 한 번 지키는 건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저도 이제 머리 속에 다 넣었는데 아, 진짜요? 자, 2400 가고요 850에서 950 사이 자, 여기에 사다리 꼴로 다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다리 값이 28만 원 네,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다리가 18만 원을 넘을 거 같아서 아, 무서워요 이거 지금 말씀하신 게 납작한 거는 6에 끊어오세요? 나 이러면 장사 안 해 그럼 다리 6이라고 하죠 6에 끊어와요 그럼 제가 10 안에 10 안에? 10만 원에 쉽지 않겠는데? 10만 원에 3만 원을 가져올게요 그래도 10만 원에 못 맞출 거 같은 느낌이지만 네, 뭔 소리야 아실 거예요 10살에 아, 네, 네, 네 자제 어, 알아요? 네, 네 거기 가서 제가 트럭 몰고 가서 처음으로 되잖아요 아, 지금요? 지금 지금 지금인 거 같아요 지금 제가 제가 꿈이 목수였어요 최대한 한번 만들어볼게요 18만 원 여기 거기 없는데? 선생님만을 운전해 보는구만 아, 한번 가보자 연어 딸기를 잘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안 땄으면 어쩔 뻔했어요 언니 뭔가 잘 어울리는데, 이창? 정말 아, 시양이 이거 딱 트럭 좀 태워주고 그래야 되는데 왜 태워줘요 언니. 운전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여자가 한 팔로 운전하고 이런 것도 보여줘야지. 남자들이 탁 넘어가고. 어떡하다. 여자들 동일한 모습 보여줘야지. 언니 감 아직도 남았는데? 감 있지 아직. 머리 다 됐어. 우회장입니다. 될 수 있어! 있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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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인가봐. 자재 들어오네. 야! 너무 좋아. 언니 내 집. 행복해. 나무를 보면 너무 좋고. 그 빨래트라고 있어요. 수입할 때 이렇게 들어오는 거. 빨래트 밑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 그 빨래트로 지금 침대를 다 만들어가지고. 좋은 가격을 다 갖다 버리고. 장식장으로 제가 만든 거고. 여기 됐어 얘들아? 된다, 된다, 된다. 된다, 된다, 된다. 된다, 된다, 됐어. 여기, 가운데, 가운데. 여기, 여기. 바로 여기. 아니, 대체 여기가. 여기에 읊는, 읊는 게 있어요. 여기 전기톱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장님 뭐라고 불러야 돼요? 저 팀장이요. 팀장님. 언니랑 역할. 저랑 같은 팀장님. 팀장님. 진짜 느낌 팍 있게. 네. 3m짜리. 온몸 느낌 빡 나고. 30T로 가려고 하는데. 30T? 네, 네. 깔끔하게 18만 원 해. 아니지. 실. 8만 원. 지금 30T의 두께로 하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24T로 할게요. 24T? 네. 저희 제일 많이 유통되는 게 지금 18T가 제일 많이 유통되거든요. 18T에 가면. 어느 정도예요? 18T에 가면. 이게 지금 몇 티죠? 1.8cm. 지금 한 거의 30T 되고요.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지. 아 이거 이거.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게 이게. 이게. 그치. 이게 지금. 여기 안에 만져봐봐. 이게 얇아. 얇고. 테두리만 이렇게. 테두리만 한 번 더 한 거잖아. 테두리만 한 번 더. 이걸로 픽스. 네네. 이걸로 그러면. 12만. 5천 원. 대표님. 네. 드디어 티크로. 결정을 냈습니다. 아 티크요? 네네. 12만 5천 원이니까. 18에 맞춰내니까. 5만 5천 원에 다리를 해오셔야 돼요. 네. 화이팅. 네. 어? 이게 서비스예요? 어. 이게 2m 40이에요. 출발합니다. 다음에 또 한 번 올게요. 저는. 네. 따로 올게요. 다음 차례. 트럭을 뽑을까봐요. 아. 기분이 진짜 좋다. 나는 뭐든지 사갈 수 있다. 내가 너무 신기하게 뒤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저 끝까지 내 트럭크가 있더라고. 크아. 와 나 진짜. 나 트럭 너무 매력있어. 여기도 잘 못 끝났네. 여기를 한다 밤 11시야. 다 왔어. 어디야? 다 왔어. 잠깐. 가 볼까. 또 한번 가볼까. 과리기고. 어. 집이. 와 여기도 되게 많은 분 있네. 우와. 아 네 안녕하세요. 좋은 거 갖고 계시는데. 재단을 하고, 붙이고, 샌딩을 하고. 그러면 이제 재단을 하시려면 안전 장비를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갖고 올 거. 손에 딱 맞는 거 있거든요, 집에. 자꾸 붙는 거. 나무 안 빌리는 거. 실장님, 감사합니다. 바지 공개, 재단. 납치만 하나요? 그게 최애야야. 근데 오니까 위험 크게 나으실 거예요. 70분. 70분. 미란이랑 계시갈 쪽에서 잡아줘. 내가 저 잡을게. 절대 턱 근처에 오면 안 되고. 짧아서 못 가. 그니까. 한 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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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conduz. 잘한다. 한 번 더. 됐어요? 들어가요. 이렇게까지 내려가고요. 갑시다. 아, 걸리네요. 들어야 되나요, 여기도? 이거는 빼서 직소로 잘라야 될 거예요. 아, 직소로 자를까요? 이거 넣기가 너무... 야, 저 직소 갈게요, 직소. 아, 오늘 칼들로 갔으네. 아, 또 집에 있는 직소로 또 한 번 갔어야 되는데. 아, 쌤 진짜. 잘하십니까? 와... 아, 이거를 또 반으로 잘라야 되죠? 네네. 두 번 더 간다는 거죠? 끝에 또 잘라내야 되는데. 어차피... 진짜 잘한다. 3점. 3점 뭐? 저거 할 건데? 네, 네. 잘 관리하세요? 칭찬했다. 감사합니다. 이에 DNA. wag passer. wag passer. wag passer. wag passer. ji ż 어... 괜찮은데, 진짜? 개밀한 커피. 네, 매우 추천했는데 복 wanders. 잘 어울려요, 안녕하BSCRIたい 수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거침없이 쭉쭉 잘라놨는데 약간의 고파는 있었지만 쓸만하다 팀장으로 임명하길 잘한 것 같아요. 실장님, 이거 센치 맞는지 한 번만.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박수, 박수 주세요. 오늘 작업을 할 때? 아, 이게 특수 장비 들어왔네. 아, 특수 장비. 아, 특수 장비. 아, 특수 장비. 네, 이 정도면 괜찮아요. 밤하늘의 별빛을 닮은 너의 눈빛 아, 특수 장비. 아, 이거 좀, 이거 좀 개껍다. 잘 본데요. 기분은 좀, 기분은 좀. 더 잘 어울려. 아하, 여기 옷이 나왔네. 김 팀장, 못대가리가 나왔잖아요. 아, 가금됩니다. 나이스 샷. 나이스 샷. 나이스 샷. 못대가리가 하나도 안 나온다. 나이스 샷. 공통점이 되게 많고 관심사도 비슷한 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집 뭐 꾸미는 것부터 차, 뭐 식성 이런 것까지. 아, 저 친구도 뭔가 나랑 약간 비슷하구나. 통하는 게 있구나. 너무 좋죠. 그러니까 맞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전 가장 좋았던, 수기가 가장 좋았던 게 착해. 응. 그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좋아요. 속이 다 속. 저 친구도 뭔가 나랑 약간 비슷하구나. 통하는 게 있구나. 기사. 서울. 서울. 를 만들어서 혼자 하시는 분들 조명은 약간 로맨틱하게 이쪽에 만들고 싶어 하시는 사무실이 계셔가지고 그러면 좀 유리가 두꺼운 걸로 들어가나요? 한 번 강화한... 십일일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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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 뭐 느낌이 좀 나오는데? 안녕 안녕! 와 있었니 형님! 실장이 먼저 와 있어야지 이분들이 왜 이렇게 늦어? 어? 아니 여러분들 이렇게 늦게 오시면 어떡해요? 아주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복장 준비해요 아주 좋네요 아주 좋네요 아주 전문이네 네네 복장 이 아가씨 왜 놀러왔어 아니 저는 약간 일하는 복장으로 민혜린씨 네? 일단 가시고 박시양씨 보내주세요 아니 저기 집에 들어가시고 박시양씨 보내주세요 지난주에 너네 촬영하는 동안 즐거웠어 너무 고맙다 너네 생각이 전혀 안 나더라 아니 우리 없었다고 그런 게스트를 불러 아니 나 박시양이 여기 그냥 사다리 없이 그냥 다 막아줬어 다 막아줬어 아 일할 맛 나 속도가 속도가 아 나 누구 없다고 아주 불러줘 뭐 일할 맛이 안 나요 야 이제 시작하자 남자 얘기 그만하고 야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일단 조명 조명을 달아야 돼요 진경씨가 열심히 해줘야 되고 그리고 저희 테이블 상판 만들어 온 거예요 아! 아 이거 언니가 하는 거야? 새벽까지? 우리 같이 만드는 거지 네 마무리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거 피부 벗기고 해야 돼 아 얘를 이만큼 이만큼 떼야 돼요? 어우 얘는 뭐가 이렇게 어려웠어요 이게 그를 해야지 어! 어! 왜? 끊어졌어 이거 끊어지면 안 돼준다 어머! 안 끄져 이거 안 될 거 같죠? 하지마 하지마 언니 다 끊어졌어 근데? 다 끊어오게 생겼는데 다 끊어오게 생겼는데 끊어먹을 거 같은데 커팅식 하는 거 아니야? 으하하하하하 하하하 아니 이거 Someone만 해야 될 거 같아 자 여러분 네 힘드시죠 네 지난 주에 곽시영 씨가 오셔서 손 안 닿는 곳도 페인트칠 해주시고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일단 인테리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세요. 아, 이천이. 맞췄다. 공구도 잘 다루십니다. 맞아? 이천이. 그리고 굉장히 몸짱. 근데 옷을 벗을 거예요? 더우면 벗을 수도 있어요. 그치, 그치. 한마디. 어차피 더워져, 하면. 비팅하면. 보일러 좀 켜, 보일러 좀 돌려. 탈피스 오시는 거 아니야? 언니, 잠깐만 좀. 아니. 하지. 언니 진짜 하지 말랬지. 하지 말랬지. 몸짱해. 누가 사진 찍고 있는데?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Material. ave unapper. dog 트레이버. 야. 아이, 못다. 아, 못다. 아이, 못다. iderof. 흥미로워, 성랜. 유혁어머, bla. 야, 왜냐. 아우, 웬일이야. 미안했어. 저를 못했어. 내가 온다 아는 걸. 아무도 몰랐어. 안 어울렸어. 완전한 오빠인걸. 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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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 덮개는 왜 무게 하고 왔어? 오빠 이런 거 진짜 못해. 이런 거 진짜 이거야. 나 진짜 냉정하게 저기서 올라오는데 반짝거리길래 나 저 구주니어 못 본 줄 알았어. 구주니어. 일단 걱정을 하지 마는 게 내가 인테리어계의 박주경이야. 가게를 14개를 못 본다는 사람이야. 물론 그중에 4개를 망해먹었지만. 그 정도면 좌석이야. 그럼. 근데 석천씨가 인테리어 한 겁니까? 제가 다 컨셉을 다 잡았어요. 직접 그냥 몸을 쓰셨습니까? 몸을 안 써요. 입만 썼잖아요. 입만 써요. 입만 써요. 나 라미랑. 내가 입술을 알잖아. 당신의 첫 키스에 상대는 누구야? 키스에 상대는 누구야? 나 첫 키스에 상대죠. 내가 오빠의 여자 첫 키스가 당신이야. 아 진짜요? 영화에서 내가 입술을 훔쳤지. 이런 창의적인 디렉팅이 처음이야. 아니 갑자기 애들이 부르고 왜 이래 이거.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난리 치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오빠야. 사실 우리 언니들의 슬램농이 언니로 생각하잖아요. 오빠가 지금 가게 14개를 내봤잖아. 네. 위치상이랑 이런 느낌은 어때? 목도 되게 좋죠. 이 공간이 되게 재미있고 되게 예뻐. 손장이 일단 높아. 그리고 빈티지스러운 게 남아 있어서 되게 예쁠 것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음식이 이렇게 좀 빨리 먹고 빨리 나갈 수 있는 이렇게 톤 테이프 테이블이 빨리 톤 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그 테이블 중간이 안 됐나 그래. 빨리빨리 먹고. 가운데에 뭐 테이블이. 아니 이거 이래요. 이거 테이블이야. 딱 하나 들어갔어. 낫백. 낫백. 왜냐면 서로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하고 빨리 먹고 빨리 가게. 빨리 가게. 나 썰어서. 나 썰어. 나 썰어. 빨리 먹고 빨리 가게. 그리고 막 빨리 먹고 가게. 그렇지. 그렇게 해서 매상을 좀 올리는 걸로. 흑철이 오빠는 인테리어의 고수입니다. 가게를 오픈할 때 다 본인이 관여를 해서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이고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요. 온 김에 좀 도와줘 그러면. 언니 맞아요. 저 저번째 멜로의 꿈을 이루셨다고. 누구래? 진경이랑? 아니. 곽시양이랑. 곽시양? 어. 곽시양? 어. 어떻게 해. 나랑 남자분을 겹쳐. 아 그래? 너무 힘들어 그래서. 서로 가지겠다고. 진경이가 올라가서 달고. 알았어. 그래. 둘이 해야지 혼자 못한다. 근데. 오빠 이렇게 크게 안 해도 되죠? 오빠 머리에 이렇게. 오빠 머리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나사를. 네. 선생님 준비됐습니까? 네. 오빠 이렇게 크게 안 돼요? 밤밤바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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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이라 생각하시고. 잡고 있습니다. 돌려서 잡아당깁니다. 선생님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돼지가 됐습니다. 네. 어 됐습니다. 가위. 어 그럼 이거 어떡하지? 안 끊어놨는데? 테이블 끊으면 더 힘들어. 걔네끼리 붙어가지고. 오케이. 됐어. 좋십시오. 언니. 그거 하고 나서 나사 벤치로 한 번 더 세게 돌려줘. 돌아가? 이거 내가 이거 발 때면 이 오빠 넘어가요? 에? 에? 네. 나 진짜. 어머 엉덩이. 천만에. 아니 여자 엉덩이보다 더 예쁘신 것 같아요. 아니 남자는 엉덩을. 이거 저기 줘 전이고.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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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들어가시죠. 좋습니까? 네. 완벽합니다. 완벽해. 완벽합니다. 2개. 그래도 할아버지다. 2개. 그래도 할아버지다. 동남매. 오케이. 그냥 혜린이 형 제시 올라가 봐. 해볼래? 내가 보조해줄게. 그래 나랑 언니 할게. 그래. 아. 아. 아니. 너무 줄 아는데? 너무 줄 아는데? 아. 이제. 또 올라가야 돼요 언니? 그리고 테이프. 오빠 이거 못 써, 이거 머리끼를 묻어서. 누가. 아니 메이크업을 여기도 했어? 머리도 메이크업을 할 거야. 나사, 나사. 나서요. 나사, 저쪽. 됐어, 됐어. 언니, 나도, 나도. 야, 이래서 누나 오늘 일단 이랬어? 일단 오빠가 주시는 거예요? 야, 잘해! 사장님이 보고 계신다. 야, 껍딸아 네가 해, 껍딸아. 야, 껍딸이 네가 해. 못 해, 언니. 야, 튼실이, 너 속도 바로 좀 해, 튼실이. 손톱 안 나가게 조심하고. 그래, 이쁜이 조심해, 너 조심해. 저요? 너 조심해. 저 조심하고 있어요. 너 좀 나가, 땅따리고. 나 나가, 땅따리고. 나 조심하고 있는데 요즘 좀. 아, 곽시장 데리고 와. 애들이 일만 하잖아. 애들이 더 이상 말을 안 썼잖아, 지금. 빨리 일하고 갈라고. 아니, 곽시장 데리고 와. 애들이 더 이상 말을 안 썼잖아, 지금. 빨리 일하고 갈라고. 홍성천 씨는 사실 곽시장 씨보다 훨씬 도움이 됐어요. 어떤 누구도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거 몇 개 남았어요, 지금 이거? 아, 단 거예요? 테스트? 우리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네. 이거 연결 안 됐을 수도 있어, 아까. 그러니까 불을 한 번 켜보자. 우리가 제대로 했는지. 각자 자기가 달았던 점구가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안 들어오면 어떡해. 하나. 오빠, 했어? 했어, 했어. 그냥 흰색대로 검정은 검정대로 했지. 네. 안 했으면 저기 커진 나이. 언제 해? 색깔대로 검정해. 색깔대로 검정해. 했지? 불 켠다, 이제. 자. 불 좀 켜줘요. 자, 갑니다. 자, 전등실 할게요. 하나, 둘, 셋. 불을 켜주세요. 불을 켜주세요. 네? 안 들어와. 안? 안 들어와. 안 돼. 누가 잘못 연결 시켰을까? 이거. 어? 왜 안 좋아? 하라는 대로 했는데. 전체가 안 좋은 거예요. 거기 거 아닌데? 누가 잘못 연결 시켰어? 진짜 하얀색, 검은색 딱 잘 했는데. 그때 거 하나가 연결이 안 돼서. 시작 때문에 연결이 안 돼서. 아, 예. 아, 저기. 아,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고. 네. 네. 근데 나는 왜냐면. 내가 지금 외국 음식을 오픈할 때는. 먹어보면. 직접 가서. 아, 현지에서 먹어보고. 그래야 내가 알아야. 그리고 문화도 알아야. 오빠네 집에 음식이 맛있어. 오빠네 음식은 약간 중독성 있어. 우리? 어. 중독성 있는 이유가 있지. 내가 중독성 있잖아. 네. 아, 머리를 넘기셨어 지금. 진짜. 소리가 없는데 자꾸 왜 이래? 아니, 머리 왜 계속 이거 하시는 거예요? 그걸 했었잖아. 어렸을 때 추억이 있어. 아,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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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말씀이. 만약에 이번에 또 안 들어오면. 진짜 잘못된, 진짜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거는 진경 누나, 제시가 잘못한 쪽에서. 여기서 대고, 여기서 대고, 대고, 대고. 이렇게 시작이 잘 돼야겠다. 아니, 우리 엄청 잘했는데? 우리 진짜 잘했는데? 자, 가봅시다 그럼. 나올 거야. 나올 거야. 자, 갈게요. 3, 2, 1. 불을 켜주세요. 불을 켜주세요. 새게 잘Let m1. 우왕. 오, 오! 오오! 오, 대만이가 여기. 우리, 우리가 진짜 잘했잖아. 나랑 진경하니가. 그게 뭐라고 되게 걱정하네. 이야. 그냥, 떡자리 잘했다. 이거만 켜줘도 예쁘지? 네. 느낌이 있는데 벌써. 벌써 느낌이 있어. 등이 딱 켜질 때 그 등만 보이는 거예요. 등 하나 켜지는 게 뭐라고 되게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잘했어. 재능이 있네. 오빠가 오니까 잘 되잖아. 오빠 때문에. 아니 오빠 때문에 속도는 좀 빨라. 학생 왔을 때 속도는 조금 늦었어. 누가 그랬어. 샌딩하자, 샌딩하자 이제. 샌딩하자 그냥. 가구 공방 하는 데가 있어서 시간 날 때마다 간격해서 10년이 넘었거든요. 세지 않게 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닙니까? 자, 상판 올릴게요. 자, 세시야. 이런데, 이런데 있잖아요, 이런데. 하고 여기 밑에까지 갈아줘. 이런데 허벅지 닿는 부분인데도. 양이 없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거 애들 손에 가스. 아, 이걸로 갈아줘. 갈아주면 되지. 갈아? 갈아줘. 오빠 좀 갈아요. 어? 갈아. 너희들 잘하잖아. 유명지. 왜 온 거야 그러면. 갈릴레오. 갈릴레오 갈릴레오 갈릴레오. 예아아. 갈릴레오 갈릴레오 갈릴레오. 야아아우. 깡다리 잘한다. 네가 잘한다. 오빠, 우리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잘하는지 mots, underwater. 좋아 좋아 좋아? 진짜 잘한다. 야, 내가 가게 새로 오픈할 때 니들 다 불렀게. 진짜 잘하겠다. 이 오빠도 내 이름은 시인이다. 근데 이러고 싶어. 너무 잘했다. 완전 잘했지? 곱죠. 올 스테인 바르고 다시 샌딩 다시 한 번 곱게 한 번 하고. 3, 4회 정도 해줘야 돼. 오에 발라보자. 이렇게 언니 이렇게 있잖아요, 결대로. 이거 너무 크지 않나? 왜냐하면 스펀지가 다 먹어. 저걸로 바르는 거야, 그걸로. 너무 두꺼워, 너무 두꺼워. 이게 뭔데? 형님 조심해, 하지마. 잠깐만, 이거 결로 가야 돼. 결로 가야 돼. 이거 결로 가야 돼. 결로 가야 돼. 아니, 중간에서 하지 말고 각자 하자고 해. 아니, 그렇게 말고 일자로. 뭐 그렇게? 딱 가네, 딱 가네. 진짜. 딱 가네, 딱 가네. 아니야, 괜찮아, 딱. 네. 찬묵어. 야, 너무 한쪽에 뭉치지 않게. 야, 야, 잘 찍어서 이렇게. 아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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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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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봐봐요. 그냥 이렇게 쭉.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결대로. 이렇게 많이 하면 얼룩덜룩해진단 말이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 먹는다, 되게 잘 먹어. 어, 색깔 너무 예쁘다. 응, 잘 먹네. 야, 살 너무 예쁘다. 이런 색깔 나오네? 됐어. 일단 하고 2차 오일 스테이도 바로 말리고, 그 다음 샌딩하고 털어내고 다시 오일 스테이 바르고. 자, 이제 설치. 네, 바 테이블 설치할게요. 이거 왜 그런 거야? 네, 여기, 여기. 네, 네. 어떻게 해, 내가 뚫어? 내가 뚫어? 내가 뚫어? 내가 뚫어? 내가 뚫어야 돼. 눌러야 돼. 제시할래? 아, 됐다. 내가 할게, 다음 꺼. 아, 너무 힘들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여기? 어. 정확히? 오케이. 맞아요? 어, 가. 가. 그냥 가. 오, 대박. 어 hi, pain. 아우, baj. 어이여이 와. 어휴, 힘있어. 조심해, 뒤집기. 조심해, 뒤집기. 아, 힘이 있어. 어휴, 조심해, 뒤집기. 풀어줬어. 나를 부러뜨렸어. 너무 힘이 조화해. 아니야, 뺄 수 있어. 이거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자기를 잘해줄 수 있어. 이 부분은 기회를 줘. 그래, 한 번만. 기회를 줘, 언니. 뭐 이런 데서 욕심을 내. 힘쓰는 걸 원래 욕심 내요. 지금 풀어져. 오, 됐다, 됐다. 아, 됐다. 이제 옮기면 돼요? 응. 애정이, 애정이. 아, 저거 쯤에 들어갈게요. 같이 들어갈게요. 같이 들어갈게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그럼 이거 껴요? 지금? 여기, 여기, 여기. 구멍 뚫었다고 구멍에다가. 아니, 오빠가 깨봐야 해, 이거. 됐어, 못 박는다. 아,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저거 위에 잡아줘야 해. 그렇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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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구멍이 잘못된 거. 위에 구멍을 맞춰서 들어가야 해. 이게 뭣이들어? 맞아, 맞아, 맞아. 나 안 하래. 잘 생각했어. 그래. 잘 생각했어. 이거 손으로는 못 박아요? 네가 손으로 박으면 천하 장사야. 근데 이미 이번에 균농을 안 당했어. 근데 손으로 잘 안 해. 손으로 잘 안 해. 손으로 잘 힘들지? 균농 찾는 게 일이야. 망치로 하자. 왜? 잘한다. 혜린이 손으로 다 했어. 다 했어. 마법의 소리야. 혜린이 손으로 다 했어. 그 십자야. 십자가 안 돼, 이거. 이거 기계소 해. 혜린아, 혜린아. 혜린아, 이걸로 한 번 해봐. 위에 어디로? 그냥 손으로 하는 거 너무 웃겨. 수고한 것 같아. 하나. 버려. 오빠는 언니, 균 들어갈 수 있어. 불어버려, 언니. 그냥, 그냥. 손 없어. 다 됐다. 아이고. 다시 그럼 샌딩 들어갈게요. 이럴 때 왁스가 왔어야 되는데. 화장실. 고치겠다. 아무것도. 날칠할 수 없어. 여기. 똥, 똥. 여기. 동사 현장인데. 두편 보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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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제 너무 이뻐. 우와. 근데 저 과에 앉아서 뭐 먹고 싶다, 진짜. 뭐. 여기까지만. 아, 여기. 제가 지금 다음 스케쥬이 제가 요즘 굉장히 파피. 뭐. 성성철. 공성철. 오늘 저 사귀었던 정릉의 친구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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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우리 이준열과 함께 다음에 박지양과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 안녕히 가. 무섭죠? 어떻게 만났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더 해야 돼요. 더 무섭게. 더 무섭겠다고요? 어 나 이상한 것 같아. 아 이게 뭐야. 아 잠깐만 나 얼굴 못 보겠어. 얼굴 못 보여 드릴게요. 죄송해요. 이렇게 한다고? 응 이렇게. 언니가 1등이에요. 아 이게 뭐야. 아파야. 지금 자기가 더 웃기겠는데? 눈물 먹고 웃는 거야. 다 enterку, 를 해서 지금 눈물 먹고 웃어. 아onymous. 다 분장받으러 메이크업실을 갔다고? 3명. 아 이거 진짜 5년 만에 해보네 5년 만에. 아 5년 만에 해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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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 화장 중입니다. 자고 이제 벽옷 같은 피부를 갖고 있어야지. 매니저 매니저도 진짜. 아 그 누구보다도 예뻐 보일거야. 아이라인 한 통 다 써네. 내가 원하던 라인이야. 아. 아 펜더같이 귀엽게 나왔네. 아 펜더같이 귀엽게 나왔네. 지금 잡을까 봐. 어떡해. 마이. 무엇을 여행하는가. 오늘 할로윈이라고 해서 그냥 고양이 컨셉으로 한 번 잡아 봤습니다. 사실 진짜 진경이가 생각하고 있잖아. 몸을 많이 살았는데라는 생각이. 진경이가 그걸 웃겼어야 하는데 좀 못 웃긴 것 같아가지고 실패예요. 아니 이... 이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상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초라한 것 같기도 하고 분위기 좋은데 많잖아. 왜 구내식당에서 이러고 이러고 있어야 돼? 아니야. 나라도 뒤숭숭하고 있어. 왔어요? 누가? 제가 이렇게 겉방지게 돌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 할리킨이 일을 다니는 거예요. 이 할리킨 주변에서 제안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하신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괜찮을까라고 했는데 그때의 제일 핫한 캐릭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심코론을 높여서 좀 긴장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 티도 직접 스타일리스트 친구가 직접 물감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영화에 나왔던 할리킨 보다 더 예뻐. 근데 너무 사랑스러웠어. 그리고 과감하게 나팔바지를 벌어서 던지고. 누구 왔어요? 누구 왔어요? 먹이를 찾아왔습니까? 짐승의 썩은 고기맛을 찾아다니는 스티커스입니다. 네. 완전 귀엽다. 근데 언니, 저 이러고 있어야 해요. 이 캐릭터가 여기 가고 풍경과 물어야 돼, 그러면? 렌즈 꼈냐? 네. 잠깐만, 우리 식당에 있는 거예요? 또 왔어. 컨셉 똑같아. 우리 둘 다 고양이야? 컨셉 똑같아. alright. 이거 물어보세요, 나한테! oh? 이게 왜 Alt forme? 사롤의 스타일이야? 근데 여전히 두 resellers loop 아르헤헤 유 큐 유 큐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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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언니 샤워 뭐야 잠깐만 언니 샤워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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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가올맛이 가올맛이랑 가올맛이 가올맛이랑 가올맛이 잠깐만 아니 가짠데 대박이야 언니 근데 너무 배경이 저기 검정색이 아닌가 솔직히 말씀드려 얼굴만 나오는데 그래요? 근데 이 분장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장이에요 기분 좋을 때 하는 분장 지금 화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분 좋을 때 좋네 아 이렇게 했는데 다른 분들이 항상 그걸 할 때부터 되게 허무하네요 아 진짜 빨리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제사님 좀 빨리 좀 해줄래? 착색할 것 같아서 빨리 가서 지워야 될 것 같아서 아 아 아니 동방이다 이거 야 샵을 왜 가? 샵을 언니 이거 꼭 오늘 어디 나가 이렇게 해보는데 그냥 아무거나 야 제시 완전 멋있네 제시 완전 멋있네 나 원래 근데 이거 야 이거 그거잖아 그 할리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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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 너 렌즈까지 꼈니? 양쪽으로? 완전지 뭐지 오드 아이로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우리 멤버들은 도대체 그 끝은 어딘가 아니 우리 남편이야 언니 머리에 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 대박 미스터 심슨 씨 미세스 심슨 진짜 하나 둘 셋 손에 노란분 마지 심슨 심슨 마이 갓 마지 심슨 이게 무게가 상당하거든요 지금 이게 넘어가요 자칫 사실 배우가 지금 욕심을 많이 냈어 아니요 뭐 박수 쳐주고 싶어 아 제발 아우 재밌어요 먹지마 내가 이거 네가 만든 거야? 우리 또 회원하는 선생님이 만들었지 이거를? 너무 motiv 좋아 어 그래? 완전 승관이 너무 잘 어울려 언니 근데 너무 맛있어. 언니 페이지를 좋아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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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픈다. 할로윈. 디스스 할로윈. 디스스 할로윈. 오 마이 갓. 아 진짜. 언니 보지 마. 여기가 좀 더. 아니 진짜 KBS 보내시다가. 괜찮다. 근데 할로윈이 뭐야? 뭐 트레이도 할 트리 이러면서 사탕 받아오고 이런 거 하더라고. 할로윈에이가 옆집 가서 사탕 받아와야 돼. 분장하고. 미국에서는. 중세에. 왜 그래요? 어딜 봐. 왜? 언니가 잘 무서워. 언니 언니가 제일 무서워. 뭐 나온 거 아니야? 왜 웃으면서. 할로윈의 대표적인 놀이인 그 트리 구어 트리. 우리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아이나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던 풍습에서 기원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아이들. 우리도 좀 다 같이 해가지고 옆집에 가가지고 사탕 좀 얻어 그러자. 근데 한국에서 알잖아 그게 없더라고요. 방송국 안에서. 방송국 안에서. 방송국 안에서 사탕 얻어와요? 응. 지금 몇 개 있어 지금 여기 녹화하는 데가. 생방에 가가지고 얻어오자고. 생방 가서 얻어오고 그런 거 하자. 진짜로. 벌칙 벌칙 벌칙. 벌칙 한 명만. 이렇게 모였으니까 분장 다 했으니까. 옆집에 누구누구 있냐면 지금 여섯 시 생방. 여섯 시 내 고향. 여섯 시 내 고향. 여섯 시 내 고향. 여섯 시 내 고향. 어르신들 또. 그 다음에 저기. 오iana 김간이죠. 그러면 다arena. 하지만 Hot. 다음엔 유수요. 네 여러분이 아asınaivot리 보고 이스 BUλη 해요ㅎㅎ. 그 다음에 생생정보통 샌랙 입さん diss Jahren. 너무 귀여워. 여기서 다질방하고 있어. 지금 생생. 저기 생생정보통 갔다 오자. 가위바위바위보에서 치는 사람이. 에이 роз 마요네. 야 그거 우리 엄마 잘 보신단 말이야. 안 지면 되지 가위바위바위바에서. simplicity. 이게 나는 안 걸리겠다는 마음으로 할 말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언니 우리 다 같이 가자 다 같이 가면 그쪽에서 싫어해 언니 밥 안 드셨어요 여기서 깔끔하게 금색 4개 넣고 저 파란색 하나 넣을게 저 파란색 하나 넣을 테니까 아 언니 자 그렇게 하실 거면 생방송이잖아요 사탕만 얻어오지 말고 멘트 하나 하고 아 그거 생방송이잖아요 아니 나 그 금리도 못 해보는데 지금 멘트는 어떻게 했다 일단 가서 걸리면 제작진한테 양해를 구해서 안 된다고 하면 안 하고 온대 그러니까 생방송이서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아니 거기서 알아서 해주지 아니 나 졸아요 저 아니 거기 가서 그냥 이렇게 방청객에 앉아있으면 되더라 방청객에 언니가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는 야 방청객이 더 웃겨요 방청객 방청객 우리 행사에 한번 가야 돼 아 desserts 거리막 recorded 그냥 나머지는 생방송 봐야지 진짜 지금 생생정보 광애 Counter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 에이 설마 내가 벌써 앞에서 뽑아라. 앞에서 뽑으라고. 저보다 뽑을래요. 나 먼저 갈게. 나 먼저 갈게. 막내라. 그래? 먼저 보여주지는 마. 지고 있어. 잠깐 잠깐. 지고만 있어. 지고만 있어. 나 진짜 안 돼요. 나도. 나 너무 하기 싫어. 언니가 해야 돼. 근데 그게 너무 그림이 웃겨. 미란아. 너부터 해. 나 하나 남은 것 같아. 됐어? 불길하다. 언니도 못 외우는데 뭘 하겠어. 자 간다. 누구부터 할래. 황금 초콜릿과 파란색 초콜릿일 수 있는데 머리가 파란 게 왠지 불길하고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야 누구부터 뽑았지? 너부터 뽑았지? 너부터 해. 하나부터 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신중한 나 불길을 써. 아 나 불길을 써. 아 여기 있어. 나는 불길을 써. 야 너 불길을 써. 나 불길을 써. 나 너무 불안해. 자, 일로 와봐. 아, 누굴까? 지금 아무도 몰라. 지금 아무도 몰라. 나 불길해. 자, 나 먼저 할게. 너부터 해. 그럼 둘 중에 할게. 너, 너 가면 우리 둘 중에 있는 거야. 넷. 너 가면 우리 둘 중에 있는 거야. 네. 하하. 아유, 정말 잘 보이네. 그게 아니라 있잖아. 너무 생성맞아. 왠지 알아? 왠지 알아? 오늘 할로운이 아니야. 솔직히. 오늘 워친이야. 우와. 오늘 할로운이 아닌데 갑자기 이러고 나와서. 나 너무 우기하다.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지금 쟤가 지금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 안 알았어요? 행복하지나 행복해. 원하지 마 원하지 마 다들 자기 일 아니라고 나랑 얘는 진짜 너무 심해 나 정말 그 방송에 민폐야 너는 사람이랑 같이 우리는 진짜 이거 사람도 아니야 우린 가면 애들 놀래 언니들이 나가야 될 것 같아 우리는 진짜 최악이야 나 오는데 문 열어주는 경비 아저씨가 웃더라 나는 3명 정도 기절했어 오다가 왠지 그럴 것 같더라고요 슬픈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잖아요 그냥 팔자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잠깐 뭐 하는 거야 우리 언니 언니 싫어 저작진료 만나서 도와줄까? 수업을 해도 되냐고 물어봐 거기서 뭐 도와줄게 하면 네가 하고 물어봐 지금 안 들려요 아니 근데 언니 지금 심각해 지금 언니 같이 나가줄까? 언니 어디에서 작가님 울었어요? 울고 싶어요 아직 울지는 않았어요 아니요 지금 포기했어 언니 같이 가줄까? 일단 만나 볼게 그래? 신나서 뽑더니 돌겠다 오늘은요 오늘은요 저희가 여러분들 주말에 가기 좋은 여행지부터 맛집 그리고 생활비 약해지는 꿀팁까지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가님을 모시고 나올게요 제가 작가님을 모시고 나올게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저희 지금 슬램덩크 촬영하고 있는데 벌칙해서 걸려가지고 생생동포통 뭐 제가 좀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아 도와드리고 근데 제가 뭐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여서 저도 물어봐야겠네요 아 네네네 생방이 지금 얼마 안 남아서 네네 아 그 유작가님이 전화 받으시라고 아니 그 홍신경이에요? 네 아 못 봤어 못 봤어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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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알겠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 어머어머어머 아 아 아 아 아 지금 네 어차피 그러면 그 멘트를 좀 올라가서 입어주시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들어가? 올라가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진경 씨, 홍진경 씨. 안녕하세요. 제가 평소에 이러고 다녀요. 이런 거 좋아해서.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그러지 말고 여기 원크림 있으면 안 돼요? 원크림 있다가. 이러고 동작을 하세요. 그냥 자기 일 아니라고. 자기 일 아니라고 얘기를 막 하세요. 스타트. 간다.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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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진경은 이제 뭐 하고 있을까? 한 번 울었을지도 몰라. 아, 네네. 야, 내가 왜 더 떨리냐? 저도 떨려요, 사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보는 저녁 정보 프로그램 이티비 생생정보. 10월 28일 금요일 저녁에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어, 안 나왔어. 아, 안 나왔다. 여기서는 안 나오지, 인트로에 설마. 10월 28일 금요일 저녁에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네, 드디어 내일이 토요일입니다. 내일만큼은 집에서 해먹는 요리가 아니면. 네, 주말에 버스타를 봤는데요. 최근에 버스타를 봤는데요. 최근에 버스타를 걱정하고 있다 해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인사드립니다. 또 하나의 주소에 계십시오. 네, 저희가 이렇게 매니터들이랑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니까 이 자리가 참 좋아보였나봐요. 그렇죠. 저희 스튜디오에 아주 특별한. 네, 이것은 그렇지요? 1, 2,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머 어머 이런 것도 새소 자막 이런 것도 해줬어. 생방송이 어떻게 나오셨어요? 제가 지금 언니들의 슬램덩크 촬영 중인데 벌칙 수행 중입니다. 벌칙 미션이 생방송에 출연하는 거라 벌칙 미션이 KBS 하면 최고의 프로그램이면 생생정보 KBS 하면 최고의 프로그램이면 생생정보 그렇지. 제가 평소에도 즐겨보는 프로그램이라 이렇게 또 좀 찾아뵙게 됐네요. 제가 이렇게 말을 잘하면 깜짝 놀랐는데 형님 저희 프로그램 한번 소개해 코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코너 소개? 네. 이게 바로 고기면 큰일 납니다. 세상 최고의 비법을 전수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첫 번째 코너 개빡 촬영! 원래 자기까지 생각했잖아. 잘 맞아. 잘했어 잘했어 언니. 진짜 잘했어. 내가 나갔으면 큰일 납니다. 맞아 진짜 제시가 나갔어요. 내가 나갔으면 큰일 납니다. 제시가 나간다. 흥분이 나갔으면 큰일 납니다. 흥분이 나갔으면 큰일 납니다. 이상한지 나왔어요? 괜찮아?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언니! 야 원래 했던 사람 같으래. 됐어? 근데 처음에 이상했어. 처음에 네가 마주 먹는 게 서있다. 처음에 빨리 서있다. 처음에 빨리 서있다. 뿌듯한 것보다도 그냥 아 이제 나는 끝났다 일단. 아 고생했다. 지정희. 우리 뭐 하나 더 하자. 네? 다시 하자. 그럼. 더 하자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너 하자 이리 와봐. 한 사람은 안 해도 되지? 한 사람은. 한 사람은 안 해도 되지? 한 사람은 안 해도 되지? 또 해야 재밌지. 나도 포함해. 나도 포함해. 자 이번에는 뭐냐면. 뭐 방송을 돌아다니고 이런 건 너무 약하니까. 강남 한복판에. 한복판에. 가지마. 그건 너무 대다. 이제 너까지만 하자. 강남 한복판에 서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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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자 강남이라고 하면. 강남역 가야지. 그치. 아니. 진짜. 어? 강남역 사람 진짜 많아. 진짜 많은데. 내가 망할게. 오 마이 갓 잠깐만. 자. 이거 이거 순서 어떻게 해요? 진경이 형 먼저 뽑아야지. 진경이 형 먼저 뽑아야지. 진경이 형 먼저 뽑아. 고생했으니까. 보지 마시고. 안 보여. 잘 잡았죠? 자. 미란이 할까? 미란이. 불안하다. 이번엔 세다. 아 제발. 자 그리고 오늘 불금이야. 아 제발. 나 잡았어. 나 잡았다니까 지금. 언니 왜 그래. 나 혼자 갈래. 제시부터. 응. 너 먼저 나올 거야. 봐봐. 봐봐. 저거 왜 이렇게 운이 좋니? 호린이 해봐 호린이 해봐.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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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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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자. 그럼 셋이 다시 해볼까요? 그러니까 한 번에. 여기서. 여기서. 나 불안해 지금. 진경이 또 걸리면 우리 밤새도록 해야 돼 이거. 하나 둘 셋. 둘 셋. 꼬리를. 얘네. 네. realization. 악도의 Battlefield 멍로 딸들이 이재 lump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우리 밀 해봐 재밌어 재밌어 나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ής Advance 아니야 아니야 미라나 미라나 할 수 있어 일단 좀 마음도 정리하실게요 식사를 할게요 이렇게? 아니 사람들 안 보이는 거고 저 안 먹을게요 야 가우나 씨가 화장한다 가우나 씨가 화장한다 여자가 항상 꾸며야지 그리고 되게 많이 얘기해 아니 언니 등기랑 얼굴이 이 눈에 너무 딱이야 맞아 이 화장이 너무 잘 어울려 언니 맨날 24년 진짜 캐릭터로 해 그리고 넌 산에 가지 마 네 바로 공기총 맞아 저 생각은 질승 같아 나 지금 다 근데 다 자기에 맞게 잘했다 혈인이도 진짜 예쁘다 이 얼굴 깡패 너무 예뻐서 타고 근데 나는 나는 할로윈을 이런 걸 할 줄 몰랐어 이런 걸 할 줄 몰랐어 그냥 평범한 할로윈을 생각한 거야 근데 누가 한대 그래서 이게 평범한 거지 진짜 언니 만약에 이렇게 걸치기고 웃기려고 작정했으면 정말 이렇게 안 했지 숨어프했지 숨어프했지 내가 지금 얘기 들었어 내일 다른 분장을 하고 그쪽 피디들이 어떤 분장을 하고 있는지 좀 달라 그랬대 사진이라고 왜 뒤에 얘기가 막 상상이 되지? 네 댓글 보더니 이분은 안 되겠다 봉지도 못해라 봉지도 몰랐던 거야 난지도 몰랐던 거야 근데 오늘 인터뷰 좀 길게 해 맞아 언니 이게 뒤에 검은 걸로 해서 까만 분장 필요 없어요 백은 제가 이렇게 하고 걸어다니는 손마우 인터뷰예요 아 예 제가 오늘 정말 진지하게 분장을 해봤는데 정말 즐거웠고 언제 제가 또 이렇게 애들이랑 같이 할로윈 파티를 해보겠습니까 까만 베개 필요 없어 야 진짜 신경 많이 썼다 강남면 나오려고 강남면 나오려고 강남면 나오려고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강남면 나오려고 분위기를 잘 몰라 근데 언니 이걸 알아야 돼 강남면 가면 사연진 분장 엄청 많이 내 친구들도 지금 몰라 그래 눈에 안 띌 수도 있어 언니 아무도 모른다고 언니 지금 초록색, 빨강색, 파란색, 노란색 뭐를 시켜야 되냐 옷을 벗겨? 오오 좋은 걸 보자 뭐 옷을 벗겨? 여기다 여기 신선 사거리에요 신선 사거리에요 신선 사거리에요 신선 사거리에요 왜 이렇게 차가 안 막히는 거야 미란이 떨린다 아 우리 미란이 어우 얘가 얼굴 뭐라고 질렸는데 얘가 알잖아 나 이런 걸 지장 안 해 다 왔어 다 왔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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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사람 좀 봐 와 오오 이제 사는 주 있다 주 있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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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처음 할로윈이라고 이런 거 해봤는데 최악의 할로윈이었던 오오 약간 미란 언니 집 약간 목소리가 힘이 힘이 없어 미란 언니 저기 흠없는 모습처럼 봤어 처음 봤어 이제 세우자 언니 그럼 와 저 지금 약간 기절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너무 긴장될 것 같아요. 언니 얼굴 더 노래진 것 같아. 진짜 다시 했어요. 약간 이렇게 했어. 언니, 남이라는 언니께서 지금 출동을 하기 위해 버스 계단을 내려가고 계십니다. 정상 후유율은 소원의 남이라는 씨. 나도 참으려고! 참았다고! 처음엔 단순하게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이럴 줄은 몰랐어요. 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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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윤수 진단하십니다! 열렸어! 열렸어! 네, 지가윤수 진단하십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이게 어디서 어디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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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나기란 씨. 엉덩이로 이름 좀 써주세요. 엉덩이로 이름 좀 써주세요. 엉덩이로 이름 좀 써주세요. 엉덩이로 이름 좀 써주세요. 아! 눌렸어! 아! 어떡해! 여러분, 다른 멤버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진행하지 마시고요. 진행하지 마시고요. 엉덩이로 이름 좀 써주세요. 2. 2. 3. 3. 4. 4. 1. 5. 5. 1. 5. 5. 5. 5. 5. 5. 안 벗는 사고 싶네요. 너무 신기해요. 미란 언니. 네. 남의 음료수 뺏어서 원샷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음료수를 드시는 분이 없어요. 콜라 있네요. 콜라 드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콜라요? 콜라예요? 나 콜라 못 먹는데. 난 진짜 못한다. 난 진짜 못한다. 콜라 못 먹는데. 실례합니다. 트리트 월 트리트. 봐봐. 심지어 봐봐. 가득 있어. CF의 한 장면처럼. CF의 한 장면처럼. CF의 한 장면처럼. CF의 한 장면처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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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험이야. 셔럽 1절 한 번만 불러주세요. 아니면 다른 노래도 괜찮아요. 네?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샤랍 1절 완창해주세요. 샤랍 1절. 샤랍 1절 완창. 샤랍 1절.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배터리가 다 됐어. 전화를 못 받았어. 나중에 하려다가. 나 저렇게 못 할 것 같아. 샤랍 1절. 샤랍 1절. 샤랍 2절. 샤랍 2절. 샤랍 2절. 샤랍 2절. 샤랍 2절. 잠깐만요. 샤랍 2절. 샤랍 2절. 언니들의 슬램덩크 홍보 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언니들의 슬램덩크. 몇 시에 하죠? 몇 시에. 오, 안다. 무슨 요일? 지금 금요일인데. 지금 금요일인데. 여기서 뭐해. 금요일 밤 11시 5분에서 10분에 시작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이제 들어오세요. 아, 저. 나오시면 안 돼요? 거울에 비추는 거 봐. 진짜 무서워. 진짜 가오나시가 그 화면에서 나온 거 같아. 잊지 마세요. 잘한다. yum, 이 기억 calming. 우와, 이지. 제맛 Allegov이 맞고. O extract. 오, 이 GOD, 어. 해 affAdAt. 옷은 commenirst요. 매워. 샤랍. 사 perks 주... 나 curious. 나누다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됐습니다. 온, Davis staff.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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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저 온 표정이 왜 저래? 하하하하 여자는 뽀뽀하라고 할까? 마음에 드는 여자 보고 볼에다 뽀뽀하세요. 안 들려. 안 들려. 감사합니다. 아니 남자로 해주면 안 돼? 볼에다 여자 뽀뽀해주세요. 뽀뽀해주세요. 예쁜 분, 예쁜 분 찾았어. 그치? 기무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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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누구야? 너 이모 할 만하다. 이모 할 만하다. 간식 많이 얻었어 지금. 받은 거 거기다 넣고 앞구르기 한 번 해요. 앞구르기 한 번 해요. 다 벗겨지는데? 말 누르세요. 앞구르기 하세요. 반항하지 말고. 팔 나간 거 같은데 지금. 멋있다. 야 나가자. 우리도 나가자. 쟤 잡혔다. 쟤 잡혔다. 쟤 잡혔어. 쟤 잡혔어. 쟤 잡혔다. 쟤 잡혔어. 쟤 잡혔다. 자 여기서 이거 나왔어요 여러분. 뭘 많이. 많이 많이. 쟤 잡혔어. 뭐야. 쟤 잡혔어. 쟤 잡혔어. 쟤 잡혔어. 뭘 자꾸 손에 쥐어주더라고. 약간 동냥하는 듯이. 그 선물한테 진경 아니에요. 드셨어요. 네 잘한 거 같아요.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경고의 메시지가 담은 펀지 이런 걸 받을 수 있다. 카메라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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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를 불러가고 있어. 필수는 안 적극적인 게 아니라 안 겨울 수 있는 것 아닌가? 아무 일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우선 액션 액션을ender. 그런데 내가 거의 사립하는 것은? 누가 빠진 액션이? depuis 2시 이후에 나는 그의 그런 액션을 미래를 보면서 수식 따윈 필요없게 잠시만 넌 눈을 감아봐 그 팔은 내 몸에 어디쯤을 감아봐 넌 내게 맡겨 Oh oh oh